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점잘보는 곳, 할매신당입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마음속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갈등과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이시는 모든 분들께 날카롭고 예리한 점사로 속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사람 사는 인생사 속에서 행복과 성공의 길로 이끌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며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